I Soon Is 드라마 연무에서 왜 웃어요? I Soon Is 드라마 연무에서 이연 역할을 맡은 남현수입니다. 쉬언듯이 쉬언듯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어 잘할 것 같아요. 말을 타면서 귀엽더라고요. 댄스 스텝 가자! 댄스 스텝! 귀여운 회원 팬들! 아쉽다. 느낌 잘 어울린다 옷이랑. 잘 어울린다. 오늘요? 오늘 집에 가서 술을 마실 겁니다 소주! 오기 전에 김밥 먹었습니다 무슨 김밥이요? 참치 김밥 아 네 좀 유익한 거 좀 주세요 오늘 6시 반에 일어났다 아 재미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내 춤이 웃겼다면서입니다 남이어스입니다 남이어스입니다